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영국아빠 피텀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중한 아들 지효구요 인사해봐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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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에 타면 되지요 괜찮아요 대중교통 운동 진짜 많이 돼요 저도 원래 차 끌고 맨날 여기서비 가는데 일단 영국 지하철역은 에스칼레이터 잘 없고요 그 시내에는 있지만 무조건 계단은 조금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애한테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안전한거죠 사고 거의 안나요 이제 기차 타러 갈까? 트레인까지 기다려야 돼요 렛츠칼레이터 트레인 트랩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국 지하철 안에 있죠 지효랑 제가 얼마나 좋아요 보험 같아요 애들한테 저도 지하철 많이 안타서 재밌어요 솔직히 운전하는 거 보다 집중도 안할 테니까요 대중교통 그것도 되게 좋은 점인거 같아요 아이랑 같이 얘기 나눌 수도 있고 째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효가 책 박스를 가져왔지 토마스 좋아하니까요 이것도 읽어줄 수 있죠 차에 운전하면 꿈도 못 꿔쳐 지하 어디 가고 있어 어디 가고 있어 스테이션 스테이션? 뭐 스테이션? 아이랑 같이 타고 운전만 하지 말고 버스도 타고 타요 타요 좋아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상상력도 키우고 눈도 읽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좋죠? 지효 이제 뭐 할 거야 오빠가 책 읽어줄까? 책 골라줄까? 책 골라줄까? 스테이션 아이랑 같이 하필 지하철 타는데 토마스 캐릭터 중에 배를 골랐어요 제발 뵙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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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